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뮤직비디오 리액션인데요 4시간 뒤면 3시간 뒤인가요? 4시간이죠 3시간 뒤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미리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힘들게 찍었잖아요 그렇죠? 아직 못 봤거든요 한번 봐 볼까요? 네 사실 너무 기대돼 연준이 형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연준이 형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3일 중 인체를 우려버렸으니 그냥 나도 힘들었어 어 휴닝이도 힘들었어? 네 휴닝이 날아다녔잖아 휴닝이 와이어 촬영했잖아 근데 둘이 힘든 것처럼 나올 것 같아 아아 한번 볼까? 너 머리 붙였어? 휴닝이 얼마나 힘들었지 한번 볼까? 야 머리 붙였어 넌 옷도 따뜻했잖아 한번 보자 고 할게 휴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자 어 뭐야 뭐야 부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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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그들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뭐야 귀여워 겨우다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야 앞에 약간 이런 게 추가된 건 처음이지 않아요? 그러니까 오 전 아예 처음 봐요 그러니까 빅히트 이거 안 떠 그러니까 그러게 그러게? 어 그러네 오 뭐야 이거 야 저 옆에 유니콘 뭐냐? 뭐야 이거 야 풍선인데? 귀여워 트로이 목만봐 근데 약간 그거 같다 좀 꿈속 같다 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빨간 느낌이지 않을까? 아니 잔옥 동화 같은데? 오오 오 잘났는데? 왜 귀에 뿔이 났죠? 조용히 해 네 진짜 자네 오오 빠져버리네 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? 고스턴틴? 오오 오오 저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오 저분은 누구야? 근데 잡고 있는 손은 누구예요? 진짜 솔직히 얘기해? 뭐? 너무 번개운 거 같아 아 근데 나도 맞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되게 형같이 돼 배경이 되게 멋있다 오 저분 누구야? 뭐야 게스트 있었어? 예아 예아 고개 됐었잖아 우와 저도 살짝 꿈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 꿈이랑 현실이 약간 맞아요 순간이 안 가게끔 멋있다 오오 귀엽다 야 이게 뭔가 이펙트라서 뭔가 이거 구사선 같지 않았어요 방금? 오 저분 누구야? 아리따우시다 괜히 고생했네 오 귀엽다잉 다행이네 아 이거 비트를 잘하고 아 저 태연이 선입니다 야 이게 진짜 힘들었어 아 이게 이게 진짜 3초 나왔는데 3초 나왔는데 40분 찍었잖아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어 아 태연이 되게 배우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우 예아 오 오 오 아 이렇게 나왔구나 멋있다 황구답 저 때 비하인드가 있어 저 때 뭐 약간 과거에 그런 걸 찾는 것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뒤지니까 지금 도둑 같다고 좀 서퇴해달라고 오 구름 위를 떠나져요 지금 또로? 오 막 흘러 지금 공살 잘못했네 어우 시저도네 오 예아 예아 오 오 오 저건 누구야? 저거 다같이 뭐야 오 오 땡브 오 휴디 오 마이갓 오 휴스탄틴 오 휴스탄틴 눈물을 저렇게 돌려 오우 놓칠 것 같아 오 오 발차기 예아 오 놓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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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가 되게 예뻐 본격 K-POP 애들이 저거 진짜 눈물입니다 어때요 제 눈물이요 연준이는 뒤로 잘 뛴다 난 장난 알지 진짜 많이 뛰었어 오 멋있다 나 지금 운동을 왜 이리 부어? 운동 부족이라 느꼈던 게 저거 하루 뛰어놓고 다음에 햄스티믹 바로 당긴 거야 오 오 잡아줬어 제가 잡았어요 오 멋있다 공격이 잘어졌어 알 보니? 알 있다 봄이 왜 이리 이쁘냐 오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나왔어 그렇고 마지막 울지 마 울었어 울었어 아니 저한테 너무 연준이 뿌잉 하고 우는 거야 야 근데 영화같아 여기가 진짜 멋있다 어 살짝 울컥하는데? 맞아요 아 잘 나왔다 역시 와 너무 잘 나왔다 전 진짜 컨트부터 진짜 뮤브까지 너무 완벽한 것 같아 형들이 사랑합니다 진짜 감동이네 진짜 너무 잘 좋아하셨다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진짜 스토리도 뭔가 이어지는 게 있고 마지막에 노래 끝나고도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뭔가 감동이 배가 돼 맞아요 여운이 짱이야 저는 제가 봤을 때 모아 분들 다 울 것 같아요 진짜 보면 약간 울 수도 있어요 네 울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약간 울컥하는데요 네 저도 뭔가 보면서 잘 나왔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근데 고생했다 진짜야 다 고생했지 진짜 난 이제까지 찍었던 뮤비 중에 TOP3 안 했대 오 나도 TOP3 안 했대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작품적으로도 뭔가 어 맞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3시간 뒤에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아 분들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리액션이 이런데 우리 모아 분들의 리액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스 저 또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모아 분들 리액션 영상을 업로드해 주실래요? 아 네 모아 분들의 리액션이 궁금합니다 아 네 아니 전 보고 그 내용이 약간 뭔가 누군지 모르겠는 인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범규였다 이런 거였다고 했잖아요 나는 딱 처음 보자마자 범규인데? 한 줄도 아마 어떻게 살 거예요? 범규인데 싶긴 했는데 아무튼 네 다들 멤버들 반응 보니까 엄청 만족을 하고 있네요 저도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하나 작품처럼 나온 거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모아 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데자뷰 I love you I love you 오 괜찮은데? 괜찮다